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드디어 2026 잘생긴 윤리 연간 커리큘럼 드디어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2025 수능 11월 14일, 2024년 11월 14일이죠. 수능이 끝나자마자 저는 해설 강의 바로 찍거든요. 15일날 해설 강의를 찍고 이제 딱 일주일 지난 이 시점 D-356. 여러분 수능은 언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2025년 11월 13일 그게 이제 2026 대수능이 되겠죠. 이제 저와 함께 2026 대수능을 준비하실 텐데 2025 수능이 끝난 이후에 윤리를 선택해서 시험을 본 저희들의 종자로 아주 크나큰 쾌락과 만족을 얻게 되었죠. 행복감. 왜냐면 윤리만 난이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채점했을 때는 뭐야? 두 개 틀렸어, 세 개 틀렸어. 근데 열어봤더니 등극컷이 막 생유는 41, 윤사는 44 표점을 보니까 만점 받으면 생유는 표점이 77점, 윤사는 74점. 과탐 만점보다 막 쫙 올라가는 그런 윤리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죠. 그렇다면 이 김종익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릴 거냐? 잘생긴 윤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잘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로 윤리를 역임하고 있으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리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석사를 했고 이제 사랑해요 연세에서 이제 지금 일반사회교육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이런 경력을 가진 강사는 저밖에 없는데 EBS에서도 강의를 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검정위원도 했고 학교에도 제가 오래 있었고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해요. 제가 남고에 오래 있었거든요. 일반계, 인문계 남성 아이들이 가득 차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아주 세세하게 쪼개고 쪼개고 잘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자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강의 기획하고 여기서 강의를 찍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갈 것이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교과서 검정을 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도 출제하고 검정고시도 출제하고 임용고시도 출제하지만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이 교과서를 검정하는 것도 평가원이거든요. 여러 교과서가 올 거 아니야. 우리 교과서 선택해 주세요. 라고 교과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가대표로 교사 4명, 교수님 4분을 뽑아가지고 이 교과서가 내용이 맞는지 교육과정상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검토위원을 뽑습니다. 검정위원. 거기에 당당하게 제가 교사할 때 들어갔고 교사 4명 중에 1명으로서 제가 평가원을 거친 강사라는 거죠. 평가원을 거친 유일한 강사.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윤리하고 생윤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평가원을 거친 교과서 전문가다. 5종 교과서를 다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연계교제 되게 중요한데 안 봐. 여러분들 안 봐요. 나중에 파이널커리 때 현장에 150명이 맥스인데 150명 중에 올해 수특수안 다 풀었다. 손 들어봐. 라고 하면 10명이 채 안 돼. 오죽하면 막 선물 주고 싶어요. 선물 줄 때도 있고. 연계교제를 진짜 안 봅니다. 그 연계교제를 안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 연계교제 강의를 오래 했던 제가 EBS 강의를 제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연계교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EBS 교제 지필도 하고 검토도 하고 여러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연계교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연계교제는 생물처럼 변화합니다. 살아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올해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전혀 몰라. 왜 일단 첫 번째 연계교제를 안 본다 했잖아. 두 번째는 그 연계교제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그걸 볼 수 있죠. 세세하게. 날개부터 본문부터 해설지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라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윤사 공부를 하실 때 스토학파의 정념, 감정 이런 것들. 그 정념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과거에는 무슨 자연스러운 정념은 인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포인트들 짚어 나가야 되거든. 하나씩 하나씩. 그런 세세한 부분들.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EBS에서도 강의를 열심히 해서 이때는 역설적이네요. 공교육 입장에서 이제 사교육을 이긴 강사로 상을 받았던 EBS 대표 강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평가원을 거친 교과서 전문가. 두 번째는 EBS 전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선택 과목이 두 과목 이럴 때가 아니라 그냥 입문계 아이들 155명 다 윤리 선택해서 볼 때 네 과목 선택할 때 그때 우리 남학생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등급이 155명 중에 55%. 실제 수능 때는 40%. 제가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죠. 그럼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싸 가지가.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첫 번째는 학교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가진 검증된 강사. 두 번째는 EBS 전문가. 세 번째는 평가원을 거친 교과서 전문가.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이미 검증되어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번 수능이 너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종자로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강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강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 드릴 거냐면 저는 메인 커리는 잘 시리즈, 잘 시리즈, 앞에 잘이 붙어요. 잘생긴 개념, 잘 노는 기출, 기특한 잘잘잘 심화 정리,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시즌 1, 2로 올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도움 커리로 스피드 개념이 있고 수특 활용해서 분석해드리는 게 있고 잘 되는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벼락 특강이 있고 모의고사 시즌 1, 팡팡 주간지 이게 또 무엇인지 팡팡 밴드 남반데세라는 전설적인 그룹이 있거든 강의 듣다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잘자잘 엔제, 용어사전, 파이널 체크포인트, 힘주기 힘주기가 아니라 힘주기 이런 커리들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로드맵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초반에는 스피드 개념과 잘생긴 윤리, 용어사전으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수특이 1월달에 나오거든요. 1월달에 수특 나오면 수특 분석과 함께 잘 노는 기출, 힘주기 같이 할 거고 주간지는 개념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10주차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캐스트도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팡팡 주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리론 기특한 잘자잘 때 엔제 그 다음에 벼락치기 특강이 있고 모구 시즌 1이 평가원 대비 하면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시즌 2 파이널 체크포인트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11월 13일 날 2026 대수능을 만점 받아서 또 만족할 만한 너무나 기분 좋을 표점을 받게 되실 텐데 첫 번째 커리부터 보시면 잘생긴 윤리는요. 웰메이드 윤리로서 모든 개념이 교제상으로 보면 생유는 28강, 윤사는 26강 실제 진행되는 강좌 수로 이야기해 드리면 32 내지 34강 정도 진행되거든요. 생유는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 현장 버전이 있고 스튜디오 버전은 바로 11월 말에 오픈이 됩니다. 11월 28일 날 그리고 현장 버전은 1월 첫 주째부터 제가 대치동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녹화가 되고 그게 1주차, 한 주에 3강씩 강의가 올라가죠. 생유 스튜디오 버전은 제가 항상 약속했듯이 12월까지 제가 완강을 시킬 거고 올해 기대해 보세요. 윤사도, 윤사도 윤사하시는 분들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요즘 봤더니 요즘 수험생들의 니즈를 내가 파악했어. 내가 그런 거 조사 많이 하거든. 한 4, 5년대만 하더라도요. 수험생들은 현장 강의 버전을 좋아했어요. 거의 현장 아이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세대를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시국을 겪었고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인강을 들을 때 다른 소리 없이 나는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거 다른 학생들 소리 안 듣고 나만 김준수 수생과 함께 강의 들을 거야. 이런 수험생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작년에도 스튜디오 버전을 정말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사도 고민 중엔 있습니다. 제 체력이 다하는 한! 이렇게 생쌍하게 그래서 일단 일단 약속해 드릴 건 생윤 스튜디오 버전 생윤 현장 버전 윤사는 이제 현장 버전이 1월달에 대치동에서 촬영한 게 올라가지만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개념 강좌가 1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진행이 되고 3월 대비 모의고사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것까지 문제를 풀면 3월 모평은 교육청 모의고사죠. 그걸 못 볼 수가 없어요. 만점 받을 거야. 그리고 스피드 개념이란 게 뭐냐면 스피드 개념을 또 빨리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스피드 개념은 이 개념 초반에도 활용하시고 연간 커리큘럼 들으시는 분들은 반수하시는 분들 아니면 과탑에서 넘어온 사탑런 요즘 되게 많잖아. 그분들 개념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 중요하니까 이건 한 강좌당 5분, 7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어봐야 한 10분 내제로 5분, 7분, 10분 속에 생윤, 윤사를 모두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강좌수로 한 33, 34 이 정도 강의 수로 그래서 강의 러닝타임이 짧으니까 여러분들 막 선배들은 밥 먹다가 대중교통 이동하다가 똥 싸다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는 이것만 듣고도 등급이 확보가 되는 스피드 개념 활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 다음 실제 이제 본 개념 커리를 들으면서 잘생긴 윤리 교재를 구매하시면 그 교재 안에 메인 교재 있고 두 번째는 복습 포인트 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필기 북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3개를 가지고 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개념 강의 어떻게 진행되지? 라는 거는 곧 오픈되는 제 2026 잘생긴 개념 생윤윤사 OT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커리가 이렇게 3월까지 진행되고 여러분들은 3월 교육청 시험을 너무나 잘 보게 될 거고 이때 복습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주간지 팡팡 주간지 쌤의 했던 밴드 이름이 팡팡 밴드 남 반댈세라고 음원 사이트에 치면 있어요. 주옥 같은 노래 중에 나는 다닌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 보면 댓글에 다 내 이야기만 있어 지금 그래서 그 노래도 들으면서 주간지가 총 10주 차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곧 언박싱 영상 한번 올릴 테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도 있거든요. 권마다 또 되게 예뻐 하루 종일 주간지인데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하라 이거야. 교재마다 10권인데 앞에 교재의 표지에 각 사상가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만화처럼 그려져 있거든. 찾다 보면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어? 그 다음에 이 잘되는 기출은 뭐냐면 서브커리 때 이야기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서를 제가 상세하게 잘 작성을 해놨어요. 그거는 이 커리 때도 활용하셔도 되고 두 번째 커리 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커리 때는 정리해 드리면 스피드 개념으로 개념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용어 사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구매하시던데 제가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내긴 할 거거든요. 윤리에서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 용어들을 가져다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용어 사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간지 활용하셔가지고 복습하시고 그래서 본 개념 강의를 잘 따라오시라고요. 따라오신 다음에 이제 표지는 곧 바뀝니다. 올해 표지 기대하시고 두 번째 커리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 N수생들이 쏟아지는 강의예요. N수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강의가 두 번째, 세 번째 커리거든요. 이건 이제 심화 개념하고 수특 분석인데 6평은 출제에 반영되는 게 수특이에요. 수특만 나왔으니까 수환은 아직 안 나왔잖아. 물론 수환이 5월달에 나온다 하더라도 6평 보기 전에 나온 연계교제는 수특이 활용되니까 수특을 잘 봐야 돼. 근데 못 본다고. 그래서 못 보니까 제가 직접 수특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우리가 기본 개념 배웠잖아.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효율적으로 층을 잘 쌓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 수험생들이 강의 듣다가 어려워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게 진리였음을 알게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두 번째 커리 때는 심화 내용을 가져다가 첨부시키면서 여러분들 또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필기하는 거 싫어. 내가 알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펜 가지고 구멍 뚫린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필기만 하시면 돼요. 많은 필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커리의 특징은 왜 N수생들이 좋아하냐면 이건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강의가 절대 아니에요. 심화 개념과 더불어 가지고 연계 규제에 있는 주요 자료들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미래형 선지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연계 규제를 보고 예를 들면 윤사에서 순자 입장에 따르면 순자는 스승과 법도가 없더라도 본성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 스승과 법도가 없더라도 스스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다.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 이제 커리큘럼이니까 얘기해드릴게요. 헷갈리죠. 맞는 답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질문으로 던질 거라고. 생윤 입장에 따르면 생윤에서는 롤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좋아해야 돼.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롤스는 적절한 방식으로 습득한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는 응분의 자격을 지닐 수 있다. 되게 어려운 문장이야. 응분의 자격. 적절한 방식으로 습득한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는 응분의 자격을 지닐 수 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알려주세요. 지금 알려줄 거야. 그렇지만 실제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틀려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래형 선지들을 던지면서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평가원의 연결고리들을 알려드리는 아주 기가 막힌 미라클할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했어요.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건 내가 굳이 풀어주지 않더라도 이 아까 이야기했던 잘되는 기출분석서에 수년 동안 제가 분석해놨던 문제 한 문제당 한 페이지에 가까운 해설지를 제공해가지고 상세한 해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주간지는 여기까지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앞에서 다 못했다면 이 두 번째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두 번째 커리가 4월, 5월, 6평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커리를 정리해드리면 뭐라고? 이건 기출문제를 푸는 강의가 아니고 수특을 녹여가지고 심화 내용과 더불어서 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바가 뭔지 평가원의 기출문제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요. 상당히 막 친절한 고시와 평가원은 뭔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거를 찾아드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강의가 아니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예측해드리는 강의가 바로 두 번째 커리다. 이 두 번째 커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름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 여름을 마주하면서 짠, 이제 여름이니까 반팔 입고 센스 있죠. 장난 아니죠. 여름이 되면 운동도 해야 돼. 여름 되면 저도 할 거예요. 여름 되면 열심히 체력이 딸리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서브 커리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사탐런 하신 분들 여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막 반수해서 오시는 분들 스피드 개념 빨리빨리 5분, 7분 안에 개념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벼락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윤하고 윤사를 생윤 8강 윤사 8강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생윤 8강 윤사 8강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는 한강당 5분에서 7분이고 용어사전은 여러분들 용어 분석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즌 1 이 있어요. 모의고사 시즌 1은 이제 여러분들 6평 보기 이전에 발간이 돼서 여러분 파이널까지 쭉 끌고 가시면서 모의고사 시즌 2 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파이널 때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2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생윤 윤사의 주요 주제를 5강에서 6강으로 정리해드리는 강의예요. 교재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한 200페이지 가량. 근데 상당히 받아보면 교재가 얇고 매력적이고 이 교재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 수능날 들고 갈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뭐 수능날 다 갖고 갈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부실학 제일 중요하지 일단. 그렇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노트와 더불어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수능날 가져갈 교재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져다가 해소해드리는 기출분석서하고 하루종일 주간지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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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게 바로 힘주기가 아니라 심화주의의 기초 특강 이건 뭐라고? 생윤윤사를 각각 8강으로 끝내는 것 이런 다양한 서브커리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강의 찍다 보면 힘들지 않고 즐겁게 저렇게 강의를 마련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브커리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고 여름이 지나게 되면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올 겁니다 가을이 오면 이제 다시 우리 자켓을 입고 기특한 잘자잘 여러분 잘자잘 아세요? 잘자잘 노래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집는다고 잘자잘 동심으로 좀 돌아가라고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 이 기특한 잘자잘도 N수생분들이 좋아하고 물론 현역분들은 당연히 많이 들으시는 강의인데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다 나왔잖아요 연계규제 수특, 수환 당해년도 6평까지 시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평가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방향을 더 잘 정교하게 따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걸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내용 뿐만 아니라 수특, 수환 이걸 3개년치를 묶어 가지고 연계규제는 1년치 봐서는 부족하거든 3개년치를 분석해 가지고 교재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교재에다가 다 밀집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때도 미래형 선지를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미니모고라는 것은 기초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이때 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잘잘잘 엔제라고 여러분들 자작문항 푸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때 커리 때 그 자작문항 같이 푸시면서 이 커리를 쭉 11주 가량 따라오시면 돼요 앞에 잘로기도 한 10주에서 11주 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긴 개념이 10주, 잘로기가 11주 정도 그 다음에 기특한 잘잘잘도 11주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망라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한다 그래서 개념을 쌓고 잘로는 기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총망라에서 수특수한 그 다음에 기출의 3년치를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수생들이 극찬하는 강의 수강후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디 찬바람이 부는 겨울로 가서 겨울이 되면 코트를 입고 겨울로 가서 응? 겨울로 가서 땀나냐 종이가? 겨울로 가서 우리가 이제 아주 평가한 스타일과 유사한 심화 모의고사 12회 내지 아니면 10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덥네요 뚱뚱이가 됐네요 10회에서 12회 한 10회 정도 작년에 이야기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이 있는데 10회에서 12회 결정되면 여러분 하반기 커리 때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근데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워 그래서 작년에도 막 여러분 선배들이 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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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만을 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수능 봤더니 갓! 곧!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 잘 보시고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해설 강의를 올려놓을 거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실제 이제 10월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좌가 일주일에 한 강씩 해서 생윤 주요 주제 생윤 주요 주제 있잖아요 해외 원조 파트를 할지 분배 파트를 할지 교정적 정의 파트를 할지 국가시민윤리 파트를 할지 그 다음에 윤사는 하나하나 시대별로 다섯 강에서 여섯 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수능 날 들고 갈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드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릴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더워서 벗는 거 아니에요? 멋내려고 벗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제가 연간 커리 찍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열심히 찍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제가 평가원 거친 교과서 전문가 연계기재 전문가 그 다음에 학교를 거친 전문가 입장에서 이미 입증된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첫 번째 커리 스피드 개념부터 용어사전부터 그 다음에 잘생긴 개념으로 주간지 복습하면서 쭉 봄철 따뜻한 봄이 오는 그때까지 10주 개념 커리 잘생긴 개념 서브 커리 잘 따라오시고 주간지랑 그 다음에 용어사전이랑 스피드 개념이랑 그리고 기출 잘 되는 기출 분석서 그리고 두 번째 커리 잘 노는 기출이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건 기출 문제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구나 기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신비한 강의를 꼭 봐야겠네 보시고 거기에서 특도와 함께 분석을 하시고 심화 기출 문제도 거기에서 함께 선물처럼 분석 하는 걸 받아 가시고 그리고 주간지도 그때까지는 잘 따라오시면서 기출 분석서도 병행을 잘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6평 직전에 나오게 되는 모의고사 시즌 1을 잘 풀어 보셔야 됩니다 5회분 가량 나오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그거 잘 풀면 6평 시험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시즌 1은 6평 전에만 푸는 게 아니라 파이널까지 끌고 가시라고 모의고사 시즌 2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리 기특한 잘 잘 때는 3개년치 기출 연계 규제를 다 정리해 준다 다 그리고 잘 잘 잘 N제를 토대로 자작 문항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사탐런 수험생이나 N수 반수 들어오신 분들은 벼락치기 특강 생윤운사를 8강으로 끝낸다고 그 다음에 스피드 개념으로 개념 정리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는 파이널 시즌 2 모의고사와 함께 파이널 체크포인트까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자들을 쭉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다 보면 누구 이야기를 듣게 될 거냐면 김왕배 씨, 김영자 씨 아십니까? 저희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 결혼식 사진입니다 최근에도 한번 이 결혼식 사진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던 제가 바로 이 김종이, 포동포동이 돌사진인데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떡을 집으려는 식욕을 참지 못한 이 아이가 이렇게 현장에서 수백 명의 수험생들을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이렇게 서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능을 물려받았고 저희 어머니로부터는 이 총명한 두뇌와 함께 헤어스타일 같은 거 웬만하면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 운영하셔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감성 이런 것들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저한테 재능을 물려주셨던 저희 어머니는 2017년도 8월 3일, 저희 아버지는 2018년도 7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간 커리를 진행하다 보면 두 분의 추모와 추도, 추모, 추, 쫓을 추, 그 다음에 그릴 도 추모한 사람을 그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려가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거 슬퍼하는 거, 추도, 추모 기간 때문에 8월 첫 주에는 약간 휴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지금도 여전히 슬프죠 그 슬픈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게 어머니가 주신 유품이거든요 십자가 목걸이, 누가 뭐 김수수님 돈 자랑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 유품으로 이 십자가를 항상 차하고 있으면서 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며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란 인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강사이면서 하나의 인생 선배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몰려와서 싸인 받으시고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종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이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인강이건 현강이건 제 강의를 1년 동안 잘 따라오셔서 저의 진정성 느끼시고 수능에 그날 만점 딱 만점이 아니더라도 1등급 좋은 점수 받으신 다음에 저기에서 싸인 받은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곧 공고 올라간 거 보세요 연구실 조교 뽑거든요 그래서 연구실 조교도 지원하셔가지고 여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웃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만든 컬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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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듬어 가지고 하나 하나 아주 빛나는 돌 보석처럼 여러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칸트 묘비에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것이 두 가지 있으니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내 마음속이 빛나는 도덕법칙 이 마음속이 빛나는 도덕법칙 가지고 아주 진정성 있게 저 빛나는 별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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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